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012년부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여러 나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계시죠? 아예 그냥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참가 소감을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월드비전 홍보 대상직을 하고 있는 2PM의 이준호입니다. 굉장히 떨리네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물론 이렇게 글로벌 식스키 폴 워터라는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취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는 6km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챌린지인데 네 맞습니다. 그쵸. 6km를 걷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.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요. 우리 한 분 박수 한 번 주실까요? 아무튼 이런 좋은 취지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도 지금 이 이벤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친구인 펠메타라는 친구 아 네 팬메타를 아프리카 가서 직접 만났을 때 좀 느끼고 온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물을 길러가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도전을 네 감사합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네 혹시 아 네 진짜 근데 준호씨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 네. 특별히 오늘 준호씨께서 우리 6km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히어로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어 소개하고 싶은 분 있으신 거 맞으시죠? 제가요? 네. 어 네.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. 아 네.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. 아 네.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. 네네. 같이 먼저 준비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. 그럼. 네. 준호씨의 후원 아동이면서 동생이 팬메타를 소개할 케이스입니다. 앞으로 가주세요. 네. 와. 네. 감격스러운 날입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와. 네. 안아주시겠어요 한번? 아. 네. 네. 팬메타와 준호가 만나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. 와. 네. 말이 안 나오죠. 네. 마이크 한번 대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?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준호씨 혹시 아마 2012년도에 에티오피에서 만나시고 지금이 6년만이죠? 맞아요. 아 6년만에 만나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. 그렇지. 그때는 이제 굉장히 작았어요. 그렇죠. 아까 영상에서도 봤는데 꼬맹이였어요. 어린 꼬맹이. 네. 네. 특별히 아마 우리 준호씨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. 어떠신가요 소감이요? 아 괜히 울컥했는데. 아 지금 울컥한가요? 뛰기 전에 눈물로, 눈물 런이 되는 건가요? 아 그럼 어땠는데. 네. 일단 잘 왔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. 좀 오랫동안 못 봤는데 잘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. 그때 사진으로 종종 이렇게 봤었는데. 네. 키가 굉장히 많이 컸고. 네. 거의 어른이 됐더라고요. 뿌듯하고. 네. 제가 뭐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. 아 네 그렇습니다. 아 우리 헬메타가 지금 어떻게 약간 기괴한 것 같아요. 아니 당연하죠.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. 아 같이 긴장하게 됐죠. 사실 저는 이 친구를 빨리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. 아 네. 그럼 빨리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됐습니다. 우리 특별히 헬메타가 제가 듣기로는 준호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제가 한 걸로 듣고 있어요. 우리 준비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. 우리 준호씨에게 한마디 해줄까요. 우리 펬메타. 준호 영. 네. 준호 영. 오. 준호 이름이 좀. 네. 그 다음으로. 준호 영 사랑해요. 아. 준호 영 사랑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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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사랑해요. 아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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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오늘 컨실비аш이네요. 오늘 곡원은 어떤가요? 저는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.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. 우리 특별히 패배해서 잘 뛴다고 해요, 러닝. 워낙 잘 뛰죠, 예. 같이 뛰었을 때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머니 한마디!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아래로 내려가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레이스에서 우리 준호 씨와 잘생겼습니다. 다쳐요. 다치니까 그만. 잘생겼다! 물지 마, 물지 마. 잘가요! 안녕! 잘생겼어요! 안녕! 안녕!